2분데요. 보시면은 배터리가 충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첫번째 충전기 두번째 충전기 두번째 번호를 써가지고요. 배터리에 대한 볼테이지를 넣어가지고 얼마큼 되는지 편차가 좀 있었지만 점점점점 편차가 줄어들거구요. 마찬가지로 86 88 87 얘는 거의 88 86 87 얘는 0.0이니까 100m 달리기면 1초가 있고 0.1초가 있고 0.0.1초잖아요. 별 차이가 없네요. 얘는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편차가 나는데 점점점점 편차가 맞춰져요. 처음에 할 때 보다 한 5번 정도 충전이 나면 점점 편차가 맞습니다. 충전기 제일 중요한 사항은 6가지인가? 여러가지 많죠. 절대 자리 뜨면 안된다. 충전기 이런 내용인데 중요해요. 진짜로 배터리 충전기가 불 나는 경우가 있는데 걔는 그냥 불 나는게 아니라 이 배터리는 리카드가 아니라 리카드 설정에서 하면요. 얘가 과절류 들어와서 불러 터져요. 절대로 오직 리튬 폴륨에만 충전하시면 되고요. 충전하면 삐삐거리잖아요. 가지고 놀다가 얘를 빼요. 다 충전 됐으니까요. 다시 껴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돼 있기 때문에 맨 4번부터 두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고 누르시고 끝! 매우 쉽죠? 세팅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이제 맨 마지막에 끼는 것까지 마무리할까요? 충전 계속 하시겠어요? 차 가져가시겠어요? 가져가야죠. 오케이. 그럼 이제 빼고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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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뺄 때는 제가 뭐라고 했죠? 얘는 흔들어서 빼요. 흔들어서. 전선 뽑으시니까 흔들어서 빼고 그렇죠. 흔들어 주세요. 내 마음으로 흔들어 주세요. 이것도 흔들어 주세요. 얘를 빼야 되는데 얘를 빼서 얘를 빼다가 쇼트가 나면 큰일 나니까 얘를 빼세요. 잭을 빼셔야 됩니다. 자, 오케이. 이제 분해하시고요. 이것도 분해하시고요. 네. 흔들어서. 그렇죠. 빼시고. 그렇죠. 오케이. 자, 배터리 꼼동까지 해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밑으로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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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시고 아이고 서서프라이 빼시고 울탑 올릴 때 이따 갈 때 한 마리 싹 닫을게요. 신기하네 이거. 담배. 이게 담배. 비싸보인다 이거. 이게 좀 명품같이 보이는데요? 스텐인가요? 스텐인가요? 스텐인. 스텐인. 스텐인가요? 담배에요 담배. 자, 물담배. 자, 넣고 넣고 주의점 또 하나. 주의점은 여기 넣을 때 옆으로. 그렇죠.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그렇죠. 이거 제껴 놓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방향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방향이 있어요. 그래서 쭉 집어넣고 제 끼고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디 씌우는 것까지 한 번 해 볼까요? 베끼시겠어요? 자, 저거 뭡니까? 이건 또 같이 굴리려고 LED 한번 작업 한번 하세요 오케이 자, 이게 됐습니다 사이즈는 됐죠? 사이즈 한번 들어주세요 사이즈 2만원입니다 엑스맥스였습니다 지혁이 어디서 오셨죠? 수원입니다 오케이, 짱입니다 터프합니다